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유니시티 3단지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민주당 김지수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30cm가량 찢어져 있다는 선관위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남해경찰서도 같은 날 남해군 이동면의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있던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벽보도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사실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